이 정도 상황이면 안 좋은 랭킹이 어디쯤 될까요? 쟤 아니 그래요? 왜냐하면 나무지야도 물고기만 먹었거든요. 근데 컸어. 여기 물고기 딱 컸어. 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모를 거지? 뉴질랜드 편하고는 다르게 먹을 게 전혀 없죠.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주위의 환경을 모든 활용을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우리 스스로. 이것도 또한 생존의 방식이. 바르디아 입성 2일차. 맹수를 만나기도 전에 배고픔이라는 복병 앞에 먼저 지쳐 버린 병만족. 과연 병만족은 생존의 기본인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야! 야! 혹시나 무슨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게 보여? 저게 보여? 이거 얼마만에 먹는지 생겨네 형. 이거 되게 딱 좋아. 진짜 맛있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러블리 스타일 쇼핑몰 레미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불닭발 동대문 엽기떡볶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세스토킹클래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잘나가는 화장품 미지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